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매일 아침 1시간이 나를 바꾼다 라는 책입니다. 이케다 지혜지음, 안해온 옮김,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아침에 정한 우선순위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하는데요. 아침 1시간을 반으로 나눠서 전반 30분은 하루에 할 일을 분류하고 후반 30분은 미래의 꿈을 위한 활동을 하면요.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침 1시간 모닝 루틴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인생의 고비가 닥칠 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위가 높은 일을 모닝 루틴으로 실천하면요.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자신이 정한 과제를 완수하고 나와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중요한 일에 시간을 사용했다는 뿌듯함과 자기 긍정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시간에 쫓기는 이유는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몰라서 일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정했거나 도중에 목적을 잃어서 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일찍 일어나기인데요. 사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게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찍 일어나지 못해도요. 업무 전 1시간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업무 시작 1시간 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됩니다. 만약 밤 근무라 오후 4시부터 일을 시작한다면요. 3시부터 루틴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또 아침 시간을 거의 육아에 할애한다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난 9시부터 10시까지 모닝 루틴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출근하는데 1시간이 걸리고 아침 자유시간이 그때뿐이라면요. 그 시간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전철 안에서 메일이나 메모 앱으로 얼마든지 모닝 루틴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차를 운전해서 이동할 경우에는요. 음성 메모로 할 일을 분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시간은 저축과 비슷해서요. 남는 것을 모으려 하면요. 상당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시간 나면 해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는요. 결국 바쁜 일상에 쫓겨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장에 쌓인 돈이 늘어나면요. 심리적으로 안정되듯이 아침 1시간을 꾸준히 저축하면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선뜻 용기를 낼 수 없었던 일에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침 1시간으로 하루에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인데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면요. 무엇이 좋을까요? 먼저 생활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쉽습니다. 또 생각한 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요. 뇌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은 때라 작업 속도가 빠릅니다. 종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서두르게 되고요. 작은 성취감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방해 요소가 없어서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아침 1시간으로 미래의 나를 위한 씨앗을 심는 것인데요. 이 책에서 제안하는 아침 1시간 모닝 루틴은요. 그날의 일정 분류와 씨앗 심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씨앗 심기란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긴급도는 낮고 중요도는 높은 일입니다. 우리는 씨앗 심기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을 뿐더러 귀찮아서입니다. 경력이나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공부의 경우 업무 중에는 한껏 의욕을 보이다가도요. 막상 시간이 나면 미루는 시기입니다. 그 원인은요. 씨앗 심기를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몽롱으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건강관리도 씨앗 심기에 해당되는데요. 채소 섭취,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몸에 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튀김을 즐기면서 운동을 게을리 하면요. 당연히 건강이 나빠집니다. 또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어린 자녀에게 아침마다 그림책을 읽어주고 함께 공부하고 산책하는 것도 씨앗 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이드잡을 시작할 때를 대비하여 현재의 업무를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동안의 경험을 분석하는 것도 씨앗 심기입니다. 자산 증식을 위해서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는 것도 씨앗 심기이고요. 아침 1시간 동안 자신의 씨앗 심기는 무엇인지 목록으로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거기에 필요한 일, 씨앗 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선순위를 가시화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색 볼펜 메모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긴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앞날을 크게 좌우할 만큼 중요하지만요. 소홀히 하기 쉬운 일입니다.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고 그 노력이 장차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음으로 씨앗 심기라고 명명합니다. 색상은 중요도 높음을 나타내는 빨강으로 표시합니다. 두 번째는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및 업무와 직결되는 일이라는 뜻에서 수확하기 라고 명명합니다. 색상은 초록으로 표시합니다. 세 번째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수확하기보다 중요하진 않지만 바로 해결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일인데요. 부재중 전화나 메일에 대한 회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일은 시간이 있을 때 한꺼번에 처리하면 됩니다. 이것을 숙가내기라고 명명하고 파랑으로 표시합니다. 네 번째는요.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하던 일이라는 뜻에서 묻어두기라 명명하고 검정으로 표시합니다. 이처럼 색상 분류는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매일 자문하는 작업입니다. 할 일을 색상으로 구분함으로써 그날 예정된 할 일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일 아침 우선순위를 정하면요.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 일정을 목록화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은요. 매일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정하고 거기에 책임지는 일과도 같습니다. 인생은 판단의 연속인데요. 바쁘니까 아직 멀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판단을 미루면요. 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아침의 할 일 목록 정리는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씨앗 심기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중시하고 어떤 인생을 추구하는지를 알아보는 식음석이 됩니다. 할 일을 그날 끝내지 못했을 때 비로소 나의 부족한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더불어 보완해야 할 점도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목록화를 모닝 루틴으로 만들면요. 결단력이 생겨서 행동이 빨라집니다.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작업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떠안지 않게도 되고요. 필요한 잔업과 불필요한 잔업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류할 때는요. 3단계 분류법에 따라서 오늘 할 일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오늘의 할 일을 전부 끄집어내고요. 4색으로 분류하여 씨앗 심기를 판별합니다. 그리고 씨앗 심기를 세분화하여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요. 8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일을 분류하려고 하면요. 하루만 못해도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80%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노력해보고 다 못했을 경우에는요. 주말에 만회할 수 있는 양으로 정하면 됩니다. 일주일 한 달 단위로 할 일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전략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의욕을 유지하는 요령입니다. 이 방법으로 평일에는 어렵지만 주말에 열심히 하자. 이번 주는 힘들지만 다음 주에 열심히 하자 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의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일주일 단위로 시작해보면 됩니다. 씨앗 심기를 할 때는요. 취미를 직업으로 만드는 법을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불로 소득으로 큰 돈을 버는 것까지는 아니어도요. 자신이 꾸준히 계속해온 취미를 활용하여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SNS를 이용하거나 소모임을 준비하는 것도 씨앗 심기의 하나입니다. 먼저 취미로 그린 작품을 SNS에 올리거나 관심 가질 만한 친구들을 상대로 무료 모임을 열어서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서 모임을 주최하면요. 금세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서로 추천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요. 예전보다 이벤트 개최가 훨씬 수월합니다. 또 평소 아쉬웠던 일들을 글로 적는 것도 좋습니다. 사이드잡 시대를 대비하여 자신의 강점을 파악할 때 추천하는 씨앗 심기는요. 무의식 중에 지적하고 참견하게 되는 일을 적어보기입니다. 실제로 답답해,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되는 일 속에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나 전문성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침 30분을 활용하여 나도 모르게 지적하고 참견하게 되는 일이 무엇인지 글로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글로 적어보면요. SNS나 블로그에 올릴만한 소재가 완성됩니다. 무엇보다도 아침 1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이상적인 시간표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상적인 시간표를 그려보면요. 내가 정말 원하는 일, 즉 지향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정말 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설레어서 당장 실천하고 싶어지는 일일 시간표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단, 현실에 얽매이지 않은 이상적인 시간표를 먼저 짜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외부의 시선이 아닌 내가 좋아하고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닝 루틴은 매일 아침 반복하는 행동습관을 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직시하며 전략적으로 모닝 루틴을 바꾸어 가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어제와 다른 내가 되고 싶다면요. 한 시간만 일찍 일어나셔서 미래를 위한 씨앗 심기로 원하는 것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